네. 수요일 마지막 시간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입니다.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달은 제주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주 여자아이들이 바당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사진 보시죠. 네. 네. 여기 서우봉 해변이잖아요. 함덕해수욕장 맞죠? 역시나 이제 동생을 챙기는 언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다 얘기 시작은 동생 데리고 바다에 나온 언니 사진입니다. 이 사진 그냥 봤을 때는 해수욕장에 놀러온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겨울인데다가 인적 없는 해수욕장에 저 아이들만 있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뭘 하는지도 아버지가 이어서 찍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네. 네. 멀리 보였던 저 아이들이 바위와 모래사장에 쭈그리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요. 딱 봐도 언니 동생 같아 보이는데요. 사진 보면 추운 날 같은데 왜 나왔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저 모습을 찍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동네 사는 아이들 같은데 집에 있기 심심해서 놀이터를 갈 수는 없으니 동생 끌고 그냥 동네 놀이터 가득 겨울바다에 놀러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엄마가 동생 데리고 나가 놀아라 하니까 동생 끌고 친구들이 있을까 하고 놀이터가 된 바닥으로 나온 아이들일까 하는데요. 사진에 설명을 남겨놓지 않아서 그냥 사진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겠죠. 이런 재미를 찾아보려고 오늘 제주 여자 아이들의 바닥 이야기 더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사진들 보면서 겨울바다에서 놀던 예추억 떠올리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사진도 볼게요. 어머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빨개 벗고 물놀이를 하는 사진이에요. 네. 섬에서 바다 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렇게 헤엄치고 노는 아이들 모습이죠. 그중에서 여자 아이들이 많이 나온 사진들입니다. 왼쪽은 홍정표 선생님 오른쪽은 데이비드 네메스라는 분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 오른쪽 사진은 제주학 연구센터 아카이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2년 평화봉사단으로 제주에 왔을 때라고 하니까요. 그때 찍은 것이라고 보면 1972년 사진으로 표기했는데요. 바닷가이들은 저렇게 깨벗고 헤엄치면서 놀았는데요. 그런 기억을 하시는 삼촌들이 많으실 텐데 저 왼쪽 사진에 대해서 고학임 선생님이 해설해 주신 분이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대부분의 해녀 할머니들에게 처음 물질 어떤 해수가 물어보면 영영영 하다가 차차차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듯이 바닷가이들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바다에 놀면서 수영도 배우고 저도 모르게 바닷물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누나들이 해녀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방금 물에서 이렇게 영영영 하다가 차차차 그 익힌 아이들이 이제 아기 해녀가 된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은 제주 해녀를 소개하는 책자나 전시사진에서 떼놓지 않고 등장하는 소중한 사진인데요. 홍정표 선생님의 1960년대 애기 잠수 사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어린 해녀를 특히 애기 잠수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제주 여자아이들은 앞 사진에서 보셨던 대로 물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수 훈련을 하게 되었겠죠. 애기 잠수는 보통 10살에서 15살 정도에서부터 물질을 한다는데요. 처음에는 미역 따기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미역 금체기에도 애기 잠수가 미역을 따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물질을 익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미역은 뿌리에 해당하는 미역기가 있는 것만 상품으로 쳤는데요. 미역기가 붙은 미역을 따오는 애기 잠수들이 해녀 삼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아버지도 애기 잠수 찍은 사진이 없나 하고 뒤져봤는데요. 약간 비슷한 사진인데 같이 보시죠. 그런데 이제 아기 해녀에서 조금은 성장한 젊은 해녀의 모습인데 확실히 걷는 모습이요. 복장도 그렇고 포스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걸음걸이로 봐서 익숙한 젊은 해녀로 보였는데요. 가운데 사진 보면 멀리서 태확 들고 물질 가는 해녀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가까이 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사진으로 찍으니까 부끄러운 듯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의 장소가 마라도라는 것은 가운데 사진 배경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1970년대 초부터 고무엇을 잠수복으로 입었다고 하니까 저 마라도 젊은 해녀 사진은 사진도 1970년대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해녀 모습은 왼쪽에 60년대 해녀복 사진과 한눈에 비교가 되어 보이는데요. 오늘날에도 애기 잠수를 찾아 따라 하기를 제가 해야 되는데요. 그냥 숙제로 생각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 해녀에서 성장한 해녀의 모습을 봤고요. 또 해녀복의 변천사, 고무복으로 변한 모습까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흐름을 따라서 다음 사진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해녀들을 물질하고 쉬는 쉼터나 탈의실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해녀 작업장 사진인데요. 함께 보시죠. 왼쪽 사진은 아버지 사진인데요. 한 여자애가 앉아 있죠. 아마 물질하러 나간 해녀 어몽드 옷을 담은 구덕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970년대 해녀 작업장 모습입니다. 엄마가 이리서 지키고 있으라 하니까 저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나가 놀고도 싶을 나이일 텐데 참 착하네요. 이렇게 해녀 작업장을 지키는 일도 제주 바닥마을 여자아이들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해녀 작업장 시설이 잘 되어 있죠. 휴게실도 있고 샤워실까지 갖춰놓았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지붕도 없이 그냥 둥그렇게 돌담만 쳐져 있던 작업장이 오른쪽 사진처럼 시설이 잘 된 모습으로 바뀌었죠. 이 오른쪽 사진은 한경면 신창리 해녀 작업장인데요. 1970년대와 비교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치룩 변환과 보험수가. 바닷가에서 여자아이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아이들이 지금 물에 물이 빠진 바닷가 같은데 저기서 뭘 줍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진은 현영준 교수님 사진인데요. 아이들이 죽는 거는 톳이삭이라고 합니다. 톳이삭이요? 네. 톳이삭은 뭐죠? 네. 저도 이 사진을 설명을 붙인 고강민 선생님의 글에서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톳 작업은 마을 소유의 바다에서 해녀들이 공동으로 톳을 따는데 이때 미처 따지 못하고 갯바위 틈에 남아있는 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톳을 톳이삭이라고 하는데요. 갯바위부터 남아있는 톳. 네. 그러니까 사진 설명을 더 보면 톳이삭을 줍는 것은 소녀들의 몫이었다. 사진에서 보면 소녀들이 허리에 촐구독을 차고 갯바위를 건네며 톳이삭을 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아버지 사진에도 톳이삭 주는 아이들 사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네. 오른쪽 사진은 여자아이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아이들도 톳이삭을 주워서. 촐구독에 담아놓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은 멀리 비양도가 보이는 걸 봐서 한림 근처인 것 같고요. 처음 이 사진 봤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해초 따면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왼쪽 사진 설명에서 톳이삭과 촐구독을 배우고 나서 오른쪽 사진 아이들도 톳이삭 줍기를 한 것 같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왼쪽 사진이 구좌 행원이고 한림이면 정반배잖아요. 두 사진 보니까 이 시절 음력 2월 즈음엔 제주 전역 바닷가 마을의 아이들이 톳이삭 줍느라 바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톳이삭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도 이 시절에 바빴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네. 이 사진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발간한 제주 여자의 일생 책자에 있는 사진인데요. 제주 여자 아이들이 이런 무말랭이 공장에서도 일을 했다는 사진 설명과 함께 실려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덕해수욕장 옆 해변에 무말랭이 공장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어머, 한덕해변에 무말랭이 공장이 있었어요? 네. 이곳 한덕해변에는 지금은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옛날에는 무말랭이 공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공장 건물이 안 보이는 야외의 작업장인데도 이것을 공장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공장에는 15살 전후의 소녀들이 일하기 시작해서 결혼할 때까지 다니곤 했는데 당시 일당제였기 때문에 농사일이나 물질을 쉴 때 이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차가운 겨울 바닷물에 물을 씻고 무채 썰고 물을 널고 걷는 일을 한 모양인데요. 어린 소녀들에게는 고생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그래도 적은 돈이 남아 받게 되는 일이니까 귀한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무말랭이는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하는데요. 함동 무말랭이 공장 기억하시는 삼촌들 그 기억도 혹군 고라줍서양. 네. 오늘은 바다에서 노는 아이들이라 그래가지고 노는 아이들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톳 이삭도 죽고 무말랭이 공장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떤 사진 보여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학창시절의 여자아이들 사진을 엮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사진 소개 잘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